당신은 누굽니까? 당신이 한 짓입니까? 너 누구야! 나랑 게임 한 번 더 하지. 자정까지 누군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자네가 이기는 거야. 게임을 해주면 질문에 답을 해주겠네. 아직도 사람을 믿나? 그 일을 겪고도 기억 안 나? 까부끼리는 믿고는 없는 거야. 왜 그런 짓을 한 거지? 뭘 하면 재미가 있을까? 재미? 정말 아직도 사랑을 믿나? 졌어. 멈췄어